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맘 편안하고요. 그리고 뭐 어쨌든가 왜 다르지 않잖아요. 모임도 많이 참석도 못하고 가족 관계도 만남도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접촉하고 나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좋아지겠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